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50이 된 여성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의 과거나 발언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메시지에만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20살 때의 아름다운 여자는 엄청난 부자와 다름없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자는 어딜 가도 환영받고,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어딜 가도 쳐다보고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고 유한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귀함 재산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 소중한 젊은 시기에 이상한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여자가 많아요. 저는 이런 fm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시기에 일부러 이상한 차림새를 하고, 분노하면서 사는 동생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탈코르셋 그거 어차피 금방 강제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코르셋을 걸치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꾸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요.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시기를 즐기세요. 젊은 여자라는 메리트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이를 들어갈수록 본인의 재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흉자라는 소리를 들을 건데, 그건 참 웃긴 말이죠. 흉자라는 건 남자를 흉내낸다는 말인데, 사실 남자를 흉내내는 건 fm들 본인이잖아요. 머리 깎고 탈코르셋에서 남자랑 똑같아지고 싶은 마음 그게 흉자잖아요. 부디 여성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래요. 그래야 여성들 본인들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말을 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발언들에서 똑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fm들은 나보다 10살 어린 여동생 보고 있으면 착잡하다. 10살 어린 동생에게 열등감 느낀다는 거 인지하기 시작하면 세상 참 비참해지는 거 알아? 대학 다닐 때부터 fm에서 연애 같은 거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꾸민다는 거 생각해본 적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올해 새내기였던 동생 인스타 보니까 남친 생긴 거 같더라. 남친은 누가 봐도 돈 많고 부족함 없이 자라고 성균관공대 다니고 자는 벤츠지바겐 타고, 매일같이 동생이랑 청담동 강남 종행하며 놀러다니는데, 매일같이 병원에 찌들어서 210만원 받는 내 인생과 비교돼서 현타 온다. 나는 25일 월급 들어오는 날이라 소소하게 맥주 한 캔 하고 잤는데, 동생은 내 월급보다 5배 비싼 가방 선물 받고 남친 사랑해라는 스토리 올렸네. 라는 우리 여성의 한탄을 보시죠. 현타올만 한해 나도 어릴 때는 좀 즐겨 놓을걸 이라는 후회를 가끔 한다. 충분히 열등감 느낄 수 있어 동생 나이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 솔직히 나도 나랑 다른 인생 사는 그런 여자들 보면 부럽기도 해 여샤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젊은 동생을 부러워하는 우리 여성이 있습니다. 동생은 새내기라 했고 자신과 10살 차이가 난다 했으니 언니년의 나이는 서른이겠네요. 서른 살의 여자가 스무 살의 여자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이 모습이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재산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여성분들 명심하세요. FM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FM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살 어린 동생의 삶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열등감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여성으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이상한 글 쓰고 분노하고 이상한 글 공유하고 화내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팔리지 않는다.